ERO 제가 이렇게 웃으면 저 안 뒤에서 그래도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저게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하고 다른 거니까 아휴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 돈 버느라 왜 쓰시는데 그래도 따라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들이 웃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아무리 웃음이 좋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게 강의하면 가짜 이거 느끼시겠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육수 엄청 흘리죠 이따 물냉면 말아드리려고 열심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예요 너무 맛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웃었으면 좋겠어서 왜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서 멋진 삶을